오후짱 반격주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여심저격시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팔자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에 파란불이 켜지고 있고요. 간밤 미국 증시 역시도 빅테크주들 실적 그리고 FOMC를 앞둔 경계감으로 인해서 좀 짙은 관망세가 나타났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간밤 테슬라의 급등 영향으로 일부 배터리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후에는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보면 좋을지 저희 시간 통해서 힌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준비해주신 세 가지 반격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신신 제약 들고 와주셨습니다. 조금 아까 11시 전후로 한 가지 뉴스 올라왔더라고요. 녹는 마이크로니들 생산 공정 세팅이 완료됐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주가 영향성도 궁금하네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게 바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알테오젠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페트로운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경피약물전달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번에 마이크로니들 생산 공정에 대한 세팅이 완료가 됐는데 결국에는 식약처에 허가를 위한 파일럿 제품에 대한 생산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와 관련돼서 비만 치료제를 또 만든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플랫폼 기술이라는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력 거기다가 비만 치료제라는 이 두 키워드가 만났기 때문에 시너지를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안에서 또 좋은 소식까지 들려줬기 때문에 겹겹이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오후장에도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살짝 우리가 5분 봉상 보면 밀렸다가 아마 오늘 오후에도 또 이런 기회를 제시해 줄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한번 우리가 좀 좋은 지점을 포착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지금 21성 기점으로 해서 살짝 조정이 나온 구간이 왔을 때 지금 거래량이 다시 한번 붙어주면서 양봉이 크게 좀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 나오죠.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고 빠지는 전략, 수익을 크게는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워낙 좀 수급 쏠림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치고 빠질 수도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신신제약 지금 굉장히 좀 센데 다시 한번 눌리게 되면 당일 트레이딩 전략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좀 준비하는 동안에 급등폭을 많이 키웠습니다. 현재 15%까지 상승폭을 늘려나갔는데요. 오후에 다시 한번 좀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들어가자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는 신신제약을 들여다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넷마블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들의 실적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넷마블은 신작 흥행이 잘 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살아있죠. 네, 일단 요즘 최근 들어서 넥슨게임즈도 그렇고요. 크래프톤도 그렇고 게임주 안에서 일부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무난하게 시장 대비해서는 잘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데요. 결국에 게임주들이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건 실적, 수익성이 없다. 그리고 인력이 너무 인력비로 돈이 많이 나가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좀 출혈이 많다 보니까 수익성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는데 1분기 때 의외로 실적을 좋게 내보이는 기업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좀 종목이 선택과 집중으로 갈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분기 때 비교적 좋은 실적을 내보였거나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상반기 때 흥행으로 이어진 기업들은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넥슨게임즈도 좋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넷마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넷마블은 2분기 영업이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고 일단 잘 된 게임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굉장히 잘 됐고요. 아스날 연대기도 너무나 흥행에 성공을 했고 레이블2도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이 3개의 게임이 결국에는 실적을 잘 만들어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반기에도 4종의 신작 게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7개의 대제키우기는 원래부터 글로벌 IP로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모멘텀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들이 좀 마련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지금 추이를 보면 살짝 아쉽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살짝 박스권의 주가가 좀 갇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게임 주대의 흐름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탑4 정도의 종목 안에서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직전 또는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실적도 잘 나왔는데 하반기 기간까지 붙어준다고 한다면 돌파 흐름까지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좀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출시됐던 신작들이 성공적으로 흥행을 했고 그리고 4개의 신작 역시 또 출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는 넷마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마녀공장이네요. 역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워닝플레이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화장품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기는 한데 화장품 관련돼서 지금 북미시장, 결국엔 지금 우리가 북미시장 쪽을 계속 봐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클렌징 제품이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북미시장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점유율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 지금 얼타 입점에 대한 부분, 타겟 입점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 계속 순항을 했기 때문에 2분기 굉장히 좋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오늘 살짝 쉬어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지금 화장품 주들은 실적 시즌에 계속 좀 보셔야 되고 일단 대형주 실적 발표 끝나고 중소연단 종목들 실적 발표 시즌에는 오히려 더 강하게 수급이 유입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북미양 매출을 계속 기대할 수 있는 마녀공장 특히 클렌징 제품이 가성비 좋다라는 걸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대표님의 탑픽주는 가격 위주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 좀 시장이 불안전하기도 해서 지금 바닷건에 있는 마녀공장을 오늘 좀 탑픽으로 꽂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8,5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우리가 좀 추세라는 게 무너지지 않는 게 좋으니까 2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빠르게 AS까지 챙겨볼 텐데요. 6월 11일 말씀 주셨던 리가캠 6월 4일이네요. 리가캠 바이오 32% 급등 6월 10일 말씀 주신 바이넥스 47% 강세입니다. 아주 짧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리가캠이랑 바이넥스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흐름 너무 좋고요. 바이넥스는 지금 생물보안법 최대 수혜주라고 떠오르고 있는 만큼 아마 추가적으로 시장에서는 우호적인 분위기 유지될 수 있고 미국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는 계속 좀 보셔도 좋다. 그리고 내가 만약 수익 중이면 비중을 정말 소량은 남겨두고 우리 또 팔고 나서 날아가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소량은 남겨두시고 보시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심저격 시간이었고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터닝포인트11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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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